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시험 대비 보험일반 기초특강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보험 상품들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보험일반 쪽에서는요. 가장 좀 어렵고 난해하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도 가장 높은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이 그리고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조금 조금씩 리뉴얼이 됩니다. 모든 전체 상품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몇몇 상품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뭐 그 다음에 변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제 제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심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부하는 방법이 매우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거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섭렵하겠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서는 해결이 잘 안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각 상품별로 주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공부하시는 게 이제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명을 보면 대략적인 어떤 그 좀 설명이 있는 거잖아요. 상품명을 읽었을 때 그 상품명 안에 이게 주계약이 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을 쭉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명칭을 가지고 이제 주계약을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친숙해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여기에 따라 붙는 특약 같은 거나 혹은 말이죠. 각 상품별로의 뭐 보험기간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기간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종류들을 이제 뒤에다 덧붙이는 것이죠. 특히 이 특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특약이 여기에 이제 따라 붙느냐. 뭐 우리가 독립특약도 있지만 종속특약도 있었고 뭐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이게 이제 주계약 이 상품의 특징 그것만으로 하나의 보험 상품을 완결짓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가지 특약들이 어떤 조합으로 붙는가까지를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시험에서는 글쎄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몇 단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덱스를 좀 뭐 깊이 해나가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반복학습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알아들으시겠나요. 이거를요. 처음부터 그런데 뭐 하나의 상품 딱 놓고 그 상품의 주계약 그 다음에 특약 그리고 이 상품의 계약 주요 사항 이런 것까지를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면은 이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앞에 했던 거랑 뒤에 했던 거만 헷갈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암담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하지 말까?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굉장히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상 악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틀에 구분을 하시고 주계약 먼저 확실하게 기억해두자.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주계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 시험에 나올 포인트 그 상품만의 어떤 이 아주 독특한 특징 같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 위주로 해서 먼저 공부하는 거 신경 쓰자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지금은 이 우체국 보험 상품의 구조와 틀을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체국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왔잖아요. 그죠?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우체국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생명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일단 나눠집니다. 여러분 보장성 보험 뭐였냐면요. 만기환급금이 만기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액수보다 보험료 납입한 그 총액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보험 상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 보장성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보장을 받는 만큼 내가 냈던 돈이 그만큼 또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내가 낸 액수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하는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때요? 이게 이제 보험이므로 마땅히 여기도 보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과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이 보장을 조금 약화시키는 대신에 이 보험료 납입한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약간 원금이라고나 할까? 이 부분을 좀 보장하면서 거기다가 이자도 좀 덧붙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 말 그대로 저축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둘을 같이 결합시켰다. 믹스시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요. 보장성 보험과 달리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나중에 만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났다. 많아졌다. 왜냐하면 원금에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덧붙여줘야 저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 상품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상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이죠. 말 그대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달달이 기본적인 설계는 달달이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받아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일시에 또 이제 연금 부어놓은 돈을 한꺼번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달이 연금을 꼬박꼬박 얼마씩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입하는 게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세 가지 덩어리를 나눠놓고 보는데 뭐 보장성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고요. 저축성 보험은 한 뭐 다섯 개 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여섯 개, 일곱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장성 보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상당히 이제 애를 먹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상품명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상품만 여기다 이제 열거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리뉴얼되거나 만들어진 상품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좀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게 다 뚫고 위아래로 막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상품만 들고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무배당이라는 말이 붙어있고요. 안 붙어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무배당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배당이라 그러면 배당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배당이 없다. 만약에 이 보험 상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남더라도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배당해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성격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그게 더 손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뭐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배당으로 설계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보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늘려서 맨 처음부터 이제 구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상품 설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하고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어... 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좀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배당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게 수익이 좀 더 남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 남았을 때 대신에 고객들한테 좀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계 련이 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배당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배당 상품이 뭐뭐가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따로 뽑아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이 보장성 보험 중에서 이게 보니까요. 우체국 뉴백세 건강보험 2203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 이제 2203 이런 건 뭐냐. 이게 2022년도 3월 달에 출시된 상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무배당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3월 달에 뉴 자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이제 건강보험을 출시를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뉴뉴얼된 때가 언제냐. 이거를 이제 정보를 담아주는 게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2022년 3월 달. 이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타이어 같은 거 보면 생산 연도와 월 같은 게 이런 비슷한 표기법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험 상품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언제 적에 출시된 상품으로 가입했냐. 이름이 이제 같은 게 있더라도 뉴뉴얼된 시점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키미 보험 2203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 말이에요. 무배당 우체국 자녀지키미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수식해가지고 하나를 더 이제 상품 리뉴얼해서 만들어냈고요. 무배당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은요. 이름이 바뀐 건 없었는데 2023년도 1월 달에 리뉴얼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갑자기 지금 체크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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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시험 볼 때까지는 없었던 상품이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대비함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간병비 보험 2309 이렇게 나오죠. 2309면 2023년도 9월 달에 출시된 상품이다. 이런 거예요. 자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라고 해서 2023년도 9월 달에 또 이제 엄마 엄마면은 뭐겠어요. 엄마면은 아이들 자녀를 위한 보험 같은 걸로 이게 추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그 이 명칭 같은 걸 통해서 주계약이 뭐겠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 그랬을 때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험이 만기가 되고 만기 환급금 찾았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우체국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걸 좀 굴릴 수 있게 저축성으로 뭐 이제 그렇게 마련된 특약인데 2021년도 9월 달 버전으로 지금 리뉴얼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2109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무배당자를 빼고 그냥 우체국 연금보험 2312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다시 제가 이제 자료를 막 뒤져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서 비춰보면 진짜 앗 뜨거에요 앗 뜨거 앗 뜨거 못 만져 제가 이거 진짜 뭐 며칠 전에 출시됐다 거의 이렇게 봐야 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으로 좀 전환하면서 우체국 연금보험 2023년도 12월 달 버전이 하나가 또 출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같은 걸 또 소개를 했는데 이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상품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거는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노후대비 철저히 하라고 이게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부여해주는 상품이에요. 특히 이게 다른 연금상품보다도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 네 글자 네 글자가 딱 붙어있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이 세액공제가 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까주는 그런 이제 성격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연금저축을 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투자 상품으로 증권사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도 세제 혜택을 다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투자 이런 것들은 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딱 부여해주고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에 중도에 이 연금저축을 깨잖아요. 깨게 되면은 어 안돼. 네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 이제 일단은 마음 먹고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다 그랬을 때는요. 중도 해지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가 됐을 때 일단 뭐 소득이 전혀 없고 하위 70%에 해당된다 그러면 국가가 아무런 뭐 있잖아요 기여가 없었더라도 기초연금을 깔아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또 이제 강제 가입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특수지격연금으로 이것을 이제 국민연금 대신에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이나 특수지격연금이 이제 기초연금 위에 이렇게 딱 올라타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젊을 때 한창 내가 돈 벌 때 그때 이제 벌어서 쓰던 그 소비패턴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추가로 또 자기 노후 대비를 해라 라고 이제 국가가 권유하는 것인데 그 권유하기 위한 그 맨 위에다 쌓는 선택적으로 이제 연금을 붓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이제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방식이고요. 미국은 특히 주식투자 쪽으로 거의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세제택 같은 걸 줘가지고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면 기업에게 이게 다시 바로 다이렉트로 리턴 돼가지고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개별 종목이야 뭐 부침이 있겠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의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끊느냐에 상관없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미국 주식 주가 지수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평가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제가 그런 걸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 사실은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재벌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오너 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점도 물론 한편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식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요. 미국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나한테 올 피해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너 중심의 기업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주들이 뒤통수를 의도맞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어찌 됐고는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런 연금저축 우리가 이제 모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식 투자를 이제 유도하고 이걸로 노후 자금 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제 구조화를 시켜놨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유사하게 하고 있다.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어깨동무라는 말이 붙어있는 상품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어깨동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장애인 대상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장성 보험에서 어깨동무 이렇게 나와도 아 요거는 아 이게 장애인 전용 상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보험에서도 어깨동무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노후의 생계가 더욱더 막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키우다가 부모가 또 사망하게 되면은 그 남겨진 자녀가 또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좀 이제 반영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또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심화 이론 때 요거 이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틀을 이렇게만 좀 잡아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세제인데요. 자 아까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걸 국가 장려하려고 세액공제 같은 거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사실은요. 보험 그 자체가요. 보험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일정 부분 좀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험 같은 거 하나 가입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요. 덜컥 덜컥 뭐 사고 같은 걸 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보장으로 이거를 보장을 해주든 아니면 이 사람들을 방치해놓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여력이 안 되면 방치가 되고요. 국가가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 사회보장으로 카바를 치려고 그러죠. 사회안전망이라는 형태로요. 그죠? 이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있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힘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극단적 선택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가족 자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요즘 시기가 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또 긴장되고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1997년도 외환위기 맞아서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좀 회복된다 싶었는데 2003년? 2004년? 그때 카드대란 같은 게 좀 일어났어요. 카드대가 일어났는데 IMF 사태 극복한다고 정부가 이제 카드 같은 거 막 남발해주는 거 민간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눈감아줬고 그 과정에서 능력도 안 되는데 신용도 없는데 신용카드를 막 발급받아가지고 이걸로 당장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소비하고 카드를 여러 개 받아서 돌려막기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로 돌려막기 한다는 게 뭐냐면 돈이 부족하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카드값 다른 카드의 카드값을 갚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못 갚아서 파산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일가족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엄청난 뭔가 퍼펙트 스톰 하나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한데 아무튼 간에 뭐 이제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복지가 그런 분들을 카바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부는요.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다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사회부장으로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어떤 위험이 오든 목돈이 갑자기 펑 필요할 때 대비해서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연금도 연금이지만 전반적으로 또 보장성 보험 같은 거라도 좀 필요한 영역만큼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액암 같은 거라든가 그죠?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거라든가 뇌졸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또 전반적으로 줍니다. 보험 자체에 그래서 보장성 보험 관련 세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 관련 세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세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 쪽에 들어가고 그들이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근로소득자들이 아무래도 보험 가입도 좀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건 설명 안 해도 다 이제 느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과 관련된 이 세제들 혜택이 또 있고요. 개인 연금 저축도 이제 관련 세제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저축성 보험의 과세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뭐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자 소득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래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원래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감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줄 수도 있고 상속증여 관련 세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을 통해서 상속증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일반적인 상속증여로 했을 때보다 좀 절세효과 같은 것들을 좀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험에 이제 수익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자기 몫으로 보험을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상속해 주거나 그냥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국가가 또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뭐 세금을 좀 이제 빼돌리기 위한 빼돌린다는 표현이 좀 과했고 뭐라고 그럴까? 빼돌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또 이제 덜어내기 위한 정도로 합시다.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한다고 하면 보험의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관련 세제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 보장금액 한도액을 4천만 원까지로 우체국보험은 묶어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이 어떤 상속 증여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체국보험은 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부자들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부직업 우체국보험까지 나서 갖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체국보험은 서민을 위해서 친서민금융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험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보험상품의 개발 그랬는데 우정사업본부장은요.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사망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해서 저 3위원 방식 같은 거 뭐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또 뭐 여러가지 요즘에야 뭐 당연히 당연히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기본이 얘네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서류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기초서류들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누가 관장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관장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누구예요? 이게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 거냐면 이제 뭐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 부의 장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밑에 이제 본부의 형식으로 본부 형식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있고 이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있죠?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우체국 금융을 주관하고 우편사업을 주관하고 하는 총책임자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더 큰 차원에서 관장하는 것이야 더 위쪽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주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법령 같은 것도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법령을 읽다 보면 어떤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안은 또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랬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보다는 우정사업본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기초서류 작성 같은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소관사항이 있거니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부합계약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약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 약관 나도 동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에 참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저 우체국보험도 당연히 약관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약관에 꼭 들어가야 될 기재사항들이 있어요. 뭐 그걸 지금 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 라는 차원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한번 참고상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매 중인 상품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보장성 보험 쭉 이렇게 많아요. 많고 얘네들 가지고 일단 이 명칭을 통해서 이게 대략 뭐 추계약이 뭐 이런 내용이 있거니 하고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쭉 한번 이렇게 제목만 한번 뽑아갖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합니다. 지금은 기초특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에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무배당 청소년 꿈보험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무배당 파워정립보험과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그리고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으로 가면 또 이런 상품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우체국 연금보험 2312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런 거 좀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보험 관련 세제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장성 보험료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공제하는 방식에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공제다 그러면요. 뭔가 국가가 혜택을 주고 싶은데 세금 거둘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낼 때 당신 말이야 그러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득을 좀 덜어내줄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기도 해요. 소득이 좀 낮아지면 누진세로 적용되는 이 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줄어든 셈이 되니까 세금 낼 때 유리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세게 세게 국가가 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 할 때는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 소득이 있었다 치고 다 있다 치고 그거는 안 깎아주고 기존 소득 다 있는 걸로 해서 세액을 산출해요. 그러면 이게 소득은 이만한데 그 중에 일부가 세액으로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액에서 얼마를 그냥 딱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은 액수만큼을 줄였다 그러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더 높은 혜택을 준 셈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 덜어내주면 이걸로 말미암아 세액도 조금 줄어들겠지만 아예 그 액수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지 말고 세액에서 턱 덜어내주면 이거를 소득공제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소득을 깎아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액이라는 게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액기스 같은 거니까 여기 똑같은 액수로 적용한다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을 때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한 세액공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딱 안 와 닿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가서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머릿속에 빡 하고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세액공제 대상 상품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있고요. 세액공제 가능 대상자 및 공제 한도액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자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된다는 게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답니다. 여기가 제외돼요. 여기는 혜택 안 줍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이 있는데요.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의 12%만큼을 세액공제로 해준다.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는 있을 거잖아요. 납입한 보험료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액수에 많으면 100만원 한도까지 해서 최대 12만원까지 이거를 내가 내야 될 소득세 세액에서 덜어내준단 말이에요. 연동시켜가지고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 보험료 낸 거를 가지고서 이걸 소득세 낼 때 연동시켜서 이걸 연결시켜서 소득세에서 12%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12%니까 100만원 한도로 치면은 12만원까지 최대 여기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보험은요. 이거 뭐 형식은 같은데 12%를 15%로 이제 좀 더 올려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총납입보험료가 나중에 만기 환급받거나 하는 생존보험금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장애인 전용보험 관련 세제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깨동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어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이런 거를 부과하면 이제 이 보장성 보험에서 15%까지 이제 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래. 소득과 관련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난 다음에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런 정도로 세게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라도 센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연금저축보험 관련 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주저르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상상품은요. 이렇게 연금저축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한 세 가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좀 넓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의 같은 경우에도요. 연금저축 연간 나비보험료 6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랑 비교해 봐도 훨씬 더 이제 액수범위가 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이다라고 하면은요. 15%로 세액공제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자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은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5,500만원까지에 해당이 되더라도 15%로 이제 프로테이지를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연금저축의 혜택들을 한번 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해지를 한다. 아 이랬을 때는 있잖아요. 뭐 이게 보니까 연금소득세가 막 부과가 되고 뭐 기타소득세 부과가 되고 막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득이 할 땐 연금소득세지만은 이건 세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요 위에 봐보세요. 일반 연금의 수령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가 부과가 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개념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시어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다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세로 해가지고 세율을 굉장히 낮춰준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들에 해당되는 이 케이스들이 나와있습니다. 참고삼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보험 연금수령을 받을 때 또 이제 세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일단은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로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보험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또 연금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니까 납부는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연금수령의 요건 같은 게 나와있는데 이게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한다. 그러니까 뭐 나이는 55세로 이렇게 뭐 좀 낮은 편이에요. 연금이다 그러니까 뭐 한 65세 70세 이상 돼야지 받는 거 아니에요? 쉽기도 하겠지만은 이거 내가 부었다가 나중에 받는 거라서 일찍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한 후 인출하면 연금으로 받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 55세밖에 안 되는데 되나요? 됩니다. 이거는 뭐 일찍 퇴직하는 게 많아요. 민간기업과 같으면 55세부터는 퇴직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인출할 수 있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갖고 막 그 연금을 막 받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타소득세를 해가지고 또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연금수령 받을 때 잘 슬기롭게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확정신고 시 연금소득의 공제 제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또 세부적인 것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연금저축 관련 세제도 있는데요. 이거 뭐 개인연금보험하고 백년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가입했었던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소득공제 한도액이요. 연간 납입액의 40%니까 엄청나죠. 그죠. 이것도 72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런 개인연금저축 관련 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과세도 있는데 이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은요. 보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요게 이제 이자소득세가 이렇게 붙어요. 지방소득세 보험 15.4% 그러니까 14% 더하기 14%에 또 10% 요게 이제 지방소득세로 붙으니까 도합 15.4%가 과세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보험 차익이야 뭐 느낌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차익은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았다. 뭐 그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보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세특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구체적인 상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막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스코아 무배당 그린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같은 경우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축성 보험 중에 요게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대상자들 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했을 때 어 이제 혜택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어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상속 증여 관련 세제인데 상속과 증여세는 사실은 틀은 거의 같은데요. 어 이제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어 이 상속인들한테 이 돈이 넘어가서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냐 아니면은 살아계실 때 어 이제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증여를 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매겨지냐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상속 증여의 개념 비교해보시면 되고 상속은 예금할 때에도 대략적으로 상속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 증여세율 같은 것도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한번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외워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누진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세금을 거둘 때 여기가 이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 여기서는 지금 상속액 증여액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세율을 이 극간별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층층층층 극간별로 이렇게 잡아넣는 겁니다. 그래갖고 과세 대상 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이 낮고 여기까지는 이 정도 높이인데 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벌어들인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소득세라면 벌어들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세율을 요만큼을 매겨버리고 그 다음 번 구간에서는 세율을 또 이렇게 많이 높이고 그 다음 번 구간은 이렇게까지 세율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이제 상속 증여세 액수 대비해서 요게 이제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걸 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가는 게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요거 꼭 이제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되겠다. 라는 것 정도 좀 떠올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조와 틀을 잡는 거라 이렇게 간단히 끝났지 어마어마하게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일단은 긴장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미리미리 주계약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 이제 교환 가지고 있는 걸로 조금씩 그렇게 파악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그 무게를 좀 덜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이 이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